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본 채널에 대한 이야기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미지과학이 2021년부터 계속해서 운영 중인데 초기에 장대한 꿈을 품고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하였습니다. 그러나 중간에 하루에 한 번씩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,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와 약간의 쇼를 하여 퀄리티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가끔씩 무슨 채널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던 게 사실입니다. 저도 직장생활 때문에 많이 못하고 중간에 장기간 업로드도 안 해서 광고도 끊긴 적도 있었습니다. 이 채널의 주된 내용은 사실 우리 우주는 과학적 탐구로는 홀로그램 우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며, 홀로그램 우주 그 내면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. 또 우리 물질 우주와 연결된 영혼, 그래서 물질 우주와 연결된 정신, 진정한 영혼은 아이러니하게도 에어럴 외계인이 제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설명했던 것 같은 거고요. 즉, 과학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미지과학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. 그리고 인간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니, 과학 이야기 외 심리학적인 내용과 종교적 내용도 있는 거고요. 너무 방대하긴 하죠. 심오할 수도 있고, 평범한 일반인이 책을 많이 보고 세상사 유치되는 논리성을 따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. 아무튼 최근에는 시뮬레이션단 우리 우주의 세상을 사주, 음양어행이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심리학과 더불어 명리학과 동양학을 공부 중에 있습니다. 더 공부 중이니 시간이 흐르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본 채널에 내용을 추가할지, 다른 채널에 추가할지 더 생각해보고, 공부 중이니 성숙해지기 전에는 일단 일반과학 및 최신과학 위주로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에어럴 외계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물질 우주는 딱딱하고 견고해 보이지만 진정한 영혼의 위주로 창조하였기, 때문에 홀로그램, 화상적인 요소가 있어서 마법적인 요소도 실제 있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것으로, 최근 과학기술이 발달하듯이, 저의 채널도 더 발달하고 많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